안녕하세요. Anyway Be Ready 채널입니다. 파닉스 3단계 장모음 모음에서 AIOU 가지고 오늘 수업 한번 해볼 거에요. Step 3 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This is Sparta! 파닉스 장모음 발음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장모음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AIOU 여기 4개의 모음을 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장모음으로 소리나는 발음 소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A 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A에 대한 발음은 A 단어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가 A 발음이 나구요. 맨 뒤에 오는 E는 무금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ak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I는요. 장모음에서는 I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I 자 여기도 I 발음이 나구요. 뒤에 E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발음은 9 9 O는요. 요거는 O 라고 읽구요. O 발음이죠. O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O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CUTE O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O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E들은 다 무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발음만 신경 쓰시면 되겠죠. O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O도요. O 발음이 나지 않는 것. 뒤에 발음은 E는 발음이 나지 않는 것 기억하시구요. O도요. 자 U도 마찬가지구요. 뒤에 있는 거는 E는 발음이 나지 않구요. UB UT 윤 UL 자 그래서 요기 파닉스 보통 보면은 3권 교재 이렇게 장모음이 나오는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긴 있는 요 패턴대로 거의 많이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요 구성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A는요. A 발음이 나구요. 그렇죠. 단어는 CAKE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 뒤에 요 E는 무금으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 했던 거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영어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암기 하시면 좋겠죠. 에이크 에이크 에이프 에이브 에임 에인 에인 에이즈 에이트 자 요거 가지고 뒤에서 이제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е이크 에어 에이크 빵을 굽다 keic 케이크 keive 동굴 wave 파도 date 날짜 gate 문 망토 테이프 게임 이름 지팡이 갈기 케이스 상자 베이스 꽃병 파네스의 장모음 아이 한번 볼게요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는 이제 아이 발음으로 이렇게 나구요 뒤에 이는 부금으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나인 나인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인 아익 아임 아잇 아잇 역시나 단어를 가지고 뒤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인 아홉 구 바인 넝클 라임 라임 타임 시간 바이트 한입 베어물다 사이트 연 바이크 자전거 하이크 하이킹 도보 여행 파이프 파이프 와이프 닦다 alive 살아있는 파이프 다섯 오 오 파닉스 장모음 오우 발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우는 오우 발음이 나구요 이는 무금이었죠 노우스 노우스 자 요거는 발음 아까 어떻게 됐었죠 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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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어를 가지고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원뿔 bone 뼈 hole 구멍 mole 두더지 hose 호스 nose 코 hope 희망하다 rope 줄 note 노트 vote 투표하다 dome 반구형 지붕 home 집 파닉스 장모음 U 발음 같이 한번 볼게요 U는 U 발음이구요 뒤에는 이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죠 자 단어 발음은 cute cute 자 U 발음으로 하는거는요 youb yout 윤 youl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ube cube 정육면체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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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귀엽다 mute 무음 소리가 없는 june youl ten 음을 맞추다 조율하다 mule no 세 파닉스 3단계의 장모음 long bow를 강의해 보았습니다 파닉스 발음 장모음 long bow를 다 공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